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초대 가수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처설을 지난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욱정과 신균의 가요가 좋다 네 이번에 모으실 분은 시원합니다 네 보이스가 아주 네 사이다의 보이스 네 그렇습니다 고급진 보이스죠 네 네 우리 신보라 가수님의 네 흑수저 연목 네 두 곡 연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머님 아버님이 울려주신 흙수저 눈물 강에 던져서 버리고 맨주먹 맨발로 오만 세상 살아왔어요 이제 말하며 살자 했건만 우리 어린 대답이 없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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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아버님이 불려주신 고무신 눈물강에 던져버리고 맨중어 맨발로 험한 세상 살아왔어요 그 매화야 내 고향을 찾아왔구만 우리 어미 대답이 없네 우리 어미 어딜 가셨나요 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의 노래인 듯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 곡은 연모 보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캉캉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난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이 우리 뿐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난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난 앞이 캉캉 안 보이지만 앞이 캉캉 안 보이지만 앞이 캉캉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난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건이 아니라 해도 시간은 우리 건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난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은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